습기 머금은 알 세웠지 알아 트위치 술 담배 자유인 거 그래서 존나 트위치를 치켜세우면은 솔직히 내가 아프리카 파트너 BJ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눈치 보이는 사실이야 사실은 그게 트위치는 함정이 있어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방에서 담배 피우고 그러면 안 될걸? 병신같은 법이야 참 여러분들도 뭐 어디 회사 다닌다고 물론 내가 회사는 아니지만 이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파트너 BJ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파트너 BJ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그런게 있는거지 같이하실? F야? 아아 같이하실? 너 형이랑 게임한 거 좋아하잖아 나 형이랑 게임한 거 좋아하잖아 빨리 걸 좀 이거 해킹당해서 정지 먹었어요 정지 먹었어요 아 이거? 네 아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야 되지? 근데 나는 이거 해커가 내 걸로 핵 써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내가 메일까지 보냈는데도 EA는 안 풀어주더라 씨발남들이 정지 먹었어요 풀렸을 수도 있어 근데 한번 해볼까? 얼마나 높이 갈 수 있을까? 한번 돌려볼까? 랭크로 하셔야죠 꿀보다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? 가만있어봐 랭크가 더 쉬워요 가만있어봐 봐봐 밴드하겠다 진짜 랭크 게임 할거야 있어 봐 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아니 그래서 내가 EA에다가 보냈거든 나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답변이 없더라고 개새끼들이 몇 개월 기다렸는데도 안 풀러줬어 배그 10매 해봤는데 배그는 가망이 없는 게임 같애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배그는 이제 가망이 없어 얘들아 배그라는 게임을 놓아줄 때가 됐어 너무 루즈해 괜히 하는 말이 아냐 진짜 루즈하더라 재미없더라 재미없더라 배그 새 랭크 시즌이 시작됐어 친구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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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우와 새 캐릭 나왔네 뉴 캐슬 애쉬 매드맥이 우와 버거 오 으응 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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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시의 지도에는.. 오! 야 요즘, 요즘 메타 뭐야? 요즘 뭐가 세요? 옥테인은 다 좋고요 옥테인은 뭐 당연히 좋겠지 요즘 메타 뭐가 좋아? 공격수 저도 몰라요 시어 똥쓰레기 했다고 들었고요 어? 시어는 똥쓰레기를 했고 시어? 네 발키리가 십사기라는데? 발키리? 그래 발키리 하자 어? 돌아왔네 랄프? 이거 말하는 퀴 뭔지 알아? V? T? 오케이 크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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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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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들려 나 발키리 할게 결국은 살아남는 놈이 갑이라니까 그리하자 글쎄 달려 흠 흠 흠 으 흠 챔피언 을 소개합니다 뭐 내가 내려? 어 소리 들려야겠지 아 들리지? 오픈마이프로 해놨어 우리가 대표팀인 만큼 빨리 내려 아니야 배고파서 잘못 봤나봐 아니 내가 마스터 아니야 니가 마스터야 아 이 버튼이 내리는거구나 저기 한팀 내린다 잘 안들려 라이프야 마이크 키고 말해 어 벌써 싸운다고? 야 전마 전마 좀 못하는 애같은데? 어어어 너네? 너가 싸우고 있네? 바보새끼 두둑이 맞았다고? 뭐하냐 아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위에 있잖아 저 위에 있잖아 아 애들 다 쳐맞고 눕네 아 병신새끼들 아 혼자 할걸 아 시발 병신같은 새끼들 아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어 아 라이프도 버리고 중고도 버려 존나 쫓아온다 어 시발 오 오? 오오? 오오오오오옵 아 C ㅅㅂ 아아 진짜 이렇게 할래 게임? 뭐하냐 열린마이크 써 졸라 못하네 아 랭크 게임? 그래 그래 랭킹 게임 오케이 랭크 하자 랭크 레디 에프야 레드 보여줄게 랭크 난 그 누구도 희생하지 않을거야 표적 조준 완료 옛날 생각나네 아빠 게임 너무 밝아? 밝기가 좀 높여져 있긴 했네 됐지? 챔피언을 소개합니다 이제 날 봤군 와서 찾아봐 터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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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크 헬로 터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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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서비 터빈 저거 왜 저렇게 타? 진나이네 어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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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? 최소한 방어구는 좀 걸쳐놓고 하는게 좋아 나 햄록 쓰고 있거든? 여기 중량 확장 탄창이 있어요. 레벨 3이 있어요. 중량 내꺼 중량 내꺼야 응 내꺼야 아휴 저 비용신 가자 가자 아 야 다 죽였는데 얘 아 씨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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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얘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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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하나 어어 걔 내가 갭지 쳐는 애네 아 씨발 한명 더 구해서 해야되나 이거? 존나 손발 안맞네 저 비용신 말통하는 새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비용신지 애끼들 저거 아뇨 랭크 게임 원래 골드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오랜만에 가지고 브론즈로 게임 좀 재밌어 보이지 않아? 응 나쁘지 않아 진짜로 게임 잘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배그를 딸라 배그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게임이 원래 지금 스팀에 들어온지 1년도 안됐어 웃기지 않아? 1년도 안됐다는게 근데 지금 배그 코 밑까지 쫓아온거야 왜 그러냐면은 동접자수가 원래 EA에서 만든 그 게임이고 어 그런 게임인데 얘네가 원래 EA 산하에 있었어 근데 EA가 게임 사업을 접었어 그 인터넷으로 스팀처럼 서비스하는 그 사업을 접어갖고 EA는 모든 게임들이 스팀으로 다 넘어왔거든 근데 그게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스팀 지금 어? 목적 끝까지 따라왔다는 거 아니야 한국인이다 김치 딱따구리 어 쌍망 안녕하세요 마이크 없으세요? 아 안녕하세요 안들리나? 아 캐리해드림 오케이 확인 갈게요 안녕하세요 캐리해주면 되잖아 아니 마이크가 없는데 어떻게 캐리를 해? 저걸 저 뭐야 그걸 해줘야지 오더를 내려줘야되는데 뒤에 오나? 뒤에 아예 안오네 여유있게 털자 여유있게 파밍하자 오우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다 이번에 나 경량총 쓸래 흐흑 아 아냐 줄만 좋아야겠어 시작 에너비 도망쳐야지 여기 반대편에 있어요 반대편에 있어요 알립니다 퍼스트 블러드입니다 정 퍼스트 블러드 오우 잡았어? 오 전망 혼자 다니는데? 아 쟤 왜저래 네 네 가드릴게요 같이 가드릴게요 니마 하세요 오케이 가는중 존나존나잘하는데? 개잘하네 컷 컷 아 좋았어요 니마 하하하하 새로운 킬 리더다 하지만 아직 치료좀 할게 잘하네 쉴드 충전 중 조준경 여기있어 근거리룡이야 그거 놔줘 갈게 얘 보르자 보르자 나 경량이야 나 경량이야 R301 지도예 여기 조준경이 있어요 근거리용이에요 아 왜 내꺼 처먹어 개자식아 내놔 여기 조준경이야 근거리용이야 그거 줘 아 뭐야 나 때리는데 저 아저씨 아니 방금 이 배율 찍은 사람이 누구야? 저요 근데 저 아저씨가 먹었어 시발 아 님 잘하니까 드릴게요 오케이 저 궁 온이요 아 나 랄프인줄 알았어 개자식이라고 한거 죄송합니다 가실래요? 궁타고 가실? 아니 전대여 이거? 아니 저 아저씨 어디갔어? 아 같이 가자 랄프야 탈래? 아 이거 아께 죽은거에요 그럼 족가 가지마 가지마 갈게 따라오세요 알아서 궁 써줄 때 같이 가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먼저 혼자 다녀 여기에서 마이크가 있어야 된다고 일로와요 넘어와 넘어와서 여기 파밍해 여기 킬리더가 새로 나오셨군 아 진짜 다 잡아주신다고요? 잡으러 다님 다 잡아드림 혹시 방송 보고 계세요? 방송 보고 계신 분 아닌 것 같고 저 트위치 스트리머인데 저 트위치 스트리머에요 저 트위치 스트리머 대기업인데요 개업 패키지군 하하하 아이고 좋아 김치딱다구리님 김치딱다구리님 혼자 당기지 말래요 혼자 당기지 말래요 링꼬부 맨입 아 저 아저씨가 그래? 예예 나 아가리 닥치래 진짜? 닥치고 잡으러 가자에요? 닥치고 잡으러 가자에요? 알겠습니다 금고일쇠 먹었습니다 님아 금고일쇠 먹었어요 김칫다구님 심장 김치 금고일쇠 드려요? 어짜라고 아니 마이크 없이예게 게임을 이 아저씨는 오 짚라인 깔아주신거 아주 좋았구요 센스 좋았구요 자 일단은 링 좁혀지는거 26명 남았고 미리 도시 안에 있을거에요 일단 안보여 여기 없네 여기 점프패드 오호 핑 찍을때 다 찍을줄 알지 아 저거 패스파인더잖아 그래플링으로 다니니까 당연히 빠르지 약간 게임이 정신없어 볼 수 있는데 좀 적응하면은 존나 재밌어요 이 게임 배그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궁 온이요 공고에서 버릴게 그냥 쓸일없을거 같은데 좀 멀어요 멀어 랄프는 헤드새도 없냐 저기있다 저기있다 제스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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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좀 찍어줘요 아저씨 총알이 없네 김치딱따고리 아저씨 핑좀 찍어주세요 나 놀고있네 혼자서 혼자 놀는거야 어 저쪽집에 오케이 확인 근데 우리 수나가 없는데 복대기 복대기 저쪽엔 저기다 저... 저... 저기에 실드를 붙었어요 윙전개 아이입니다 목재기를 전달합니다 도망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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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저씨 개잘하네 아이 테마 근데 혼자 다 드시네 이 아저씨네 윙맨 됐어 어 잘하면 1등 하겠는데 얘 ㅈㄴ 잘하던데 싸움을 잘하더라 조전 잘하던데 15명 남았네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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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밑에 기절 오케이 보갑 나잇다아 가자 이제 위에 또있다 확인 어이 스나있는데 스나 스나있어 아 저 아저씨 ㅈㄴ 돌격 미쳤다 오오오오오오 지렸구요 외곽쪽 볼게 외곽쪽 열기구 탔어? 야 우리 가자 따라가자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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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씨 한 대 맞았어 아 뭐야 정면에 있었구나 총알 먼 탄이네 먼 탄 파밍하러 오나 파밍하고 면도인데 죽냐? 따윈아 면도 오네 뭐 나 달라고? 총알 달라고? 우리 둘 다 병량인데 병량을 달래요 중량 총알 달라고? 아 채팅 쳐 병신 마이크 없는 새끼가 달라고 돼지냐 하는거 보니깐 시청자네 병진재끼 너 티 어딘데? 원래 흠흠 흠흠 존나 쏜다 오 프레눈은 챌린저거든요 오 챌린저? 오오 인게임 마이크 안들린다고? 나는 마이크 말하고 있는데 랄프 들리잖아 내 인게임 마이크 잘 들리죠 어 일목 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전망은 꺼놨네 야 근데 접근을 접근 힘들고 야 궁 쏠게 궁 쓸게 일로와봐 자기장 좋아? 네 어 좋은데? 진짜 좋은데? 목표와 마주쳤어요 일적 사부면을 확인하자고 저쪽의 목표가 있다 저격의 사격 개신 명절했어 정말 날아줘 저거 저거 공부오네 적발전 적의 슬브를 부쌌어요 장.. 적 처치 야 정말 잘하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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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한 명 없었거든요 하나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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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랙이래 불기절? 어 불기절 라라까지 기절 오케이 네 군대 생존 군대 4개 생존 장전중 다른 팀이 일단 조심해 여기 위 위 위 위 적을 쓰러뜨렸어 적을 쓰러뜨렸어 적을 쓰러뜨렸어 공격당하고 있어요 레이스 살리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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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잖아 포켜줘야 돼요 윙전개 적 실드를 부숴었어요 주지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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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드 충전중 윙작동 아니 전망 혼자 너무 다 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는 백업만 해주는 거지 뭐 근데 원래 이렇게 해야돼 레이스 포탈 타면 안 되지 장전중 잡았어 아저씨 다 까졌어 개년 시발년아 시발년아 잡았다 시발년 개같은 년 뭐 뭐 왜 왜 왜 아 놀래라 오 보디쉴드 나이스 라스트 한 팀 라스트 한 팀 라스트 한 팀 라스트 한 팀? 파트넌 수지여줄게요 파트넌 수지여줄게요 내가 저기 미끼 한번 해볼게 때려 보지도 못하면 게임 끝나겠네 하늘 올라가서 여기 있으면 따줘요 알았어 아 왜 이렇게 여기서 있어봐 뭐에요? 안보여 아직 여기 있다 여기 두 마리 있다 우후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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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들어 에헤헤헤헤헤 어어어 확인했지? 네 위치 확인했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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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 50 50 50 일로 넘어갔어 어 날아갔어 날아갔어 야 김치야 같이 좀 하자 개새끼야 야 니 혼자 잡지 말고 재미 보지 말고 아 점마 혼자 다하네 에헤 시발럼 혼자 다해 개새끼가 야 같이 좀 하자 시바라 아 이 새끼 강태 에헤 에헤 당신이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 아 아니 적배로 빠진다며 우리한테 먹이를 줘야지 먹이를 줘야지 아 재수없어 이래서 찐따새끼들 안돼 이래서 찐따는 안돼 딜량과 2300 일만 미쳤네 돌리자 에펙 괜찮지 않아 여러분들 보는 재미 좀 있지 않아 대구 보다 낫다니까 레디하이소 그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를 그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를 해야 되는데 혼자 다 잡아놓으니까 또 잡힌거 또 잡힌거 너 헤드셋 하나 사라 랄피야 헤드셋을 하나 사 음질 기한 좋네 본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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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riam 본방아 B 섹antis 주님 Tú 주님 좀데 얘? 헤이! 웨어라이 고오? 으리스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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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500개 고맙다 신난마토 아이 나도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풍선은 언제나 환영이야 500개 너무 고맙다 아침밥 잘 먹을게 니가 준 500개로 아침밥 야무지게 먹을게 으리스노 한국말 잘하네 저 일본인 이번엔 하복을 한번 써볼까 야야 저기 드론 있었어 드론 이쪽에 드론 뜯었어 방금 오케이 먹으러 갈게 드론이 있었어 내 쪽에 드론 누가 띄었어 고고고고 어? 오케이 웨이트 웨이트 저게 저기란다고? 푸쉬란다고? 개 에바야 푸쉬하는거 아 저게 왜 전맘발 따라가 에바야 아 에바라니까 아잇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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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오 아 몇마리 x4 몇마리 몇마리 아아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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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개피 완전 개피 완전 개피 일치기 다했어 잡아 그냥 한대면 돼 얘도 잡아 그렇지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둘 다 개피야 아 이거를 무슨 한탄창을 넘겠어 랄프야 아 존나게 못하네 진짜 또 있어 또 있어 교전 일어났어 야야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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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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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지렸어 지렸어 뭐야고 오 오 오 오 오 오 Stamp 앗 앗 LGBTQ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 어 저 같이 너무 개 Michael 아니야 여러분 내가 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교전이 계속 일어나면은 피 채울 시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지금 피도 없었고 갓빠도 완전 다 빠개졌었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응 그러니까 오히려 한 명 들어온 애가 우리를 따르게끔 가야지 저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딜 딜만 치지 1등은 못해 1등을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뭐야 방금 그 일본인이네 헤이 아 방금 너무 심했어 주변을 둘러보는 녀석은 많지만 아 일본어로 뭐라 그래야 돼 잠깐만 팝하고 돌릴게 팝하고 돌릴게 우리 위주로 좀 하자고 얘기할게 용맹하게 싸워보자고 우리 위주로 해줘 우리만 잘 따라다녀 우리만 잘 따라다녀 우리만 잘 따라다녀 800대 널면 뭐해 딜 딜만 치는 새끼들은 필요가 없어 팀 게임에 솔직히 인정 여러분들 롤이 됐건 뭐가 됐건 딜 딜만 치는 균진 새끼들은 아무 필요가 없어 게임에 승리를 가져가야지 딜 딸 치면 나도 그냥 미친놈처럼 개돌아보고 딜 딸 할 수 있어 하나야 여기 여기 있어 여기 밖에 바깥에 라이프 쪽 따라갈게 여기 있을것 같은데요 아 탄약 없는데 어 안살렸네 어 안살렸네 어어 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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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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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에너지 탄트인데 플러스 어 피스키퍼 나이스 아 쟤는 왜 자꾸 싸우는거야 야 저기 탄 없어 에너지 탄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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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 탄 아 여기 있다 정량 타령 좀 부탁해 올 수 있어 올 수 있어 어 라이프 조심 조심 그쪽에 있어 적분들을 모두 보내버렸어 에너지탄 없나? 아 쟤 따라가자 그냥 아 쟤는 근데 너무 사람 좀 말리게 하는데 쟤 버리는게 낫지 않을까? 저러다 쟤 죽으면 우리 손실 커 그래서 라이프라인을 한거 아니겠어 어허 아까 힐 좋았어 또 지 혼자 싸우냐? 오케이 아 점마도 에너지탄 쓰는거야? 장전 중 저기 제거했어 저거 발견했다 45초 남았다 다행히 링은 가까워 윙 전개 어 푸시한데 여기있다 이쪽에 나 덕분자 어찌 걸렸어 잘 들어 다른 문제가 온다 공격받고 있어 와 뒤에서 쏘는데 야 이거 우리 양각 잡혔어 아 같은 길에 같은 길 저거 일로와요 저거 일로와요 저거 일로와요 저거 일로와요 저거 일로와요 저거 일로와요 뒤엔 놈 내가 젤 바퀴 씹새끼 저거 여기 하면 뒤적이잖아요 아 걸렸다 씨발 오오오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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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야 뒤에도 있다 빼 빼 빼 빼 빼 빼 빼 이거 빼야돼 무조건 빼야돼 아 그냥 빼야된다니까 잡았다고? 두 마리야? 확인 확인 흠 스윙 스포츠 아 에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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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아아 오우와 오우와 에피 에피 오우와 오우와 도망 잘가네 응 한 팩 뭐가 뭐야 인마 너 혼자 게임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에너지 탄약 너무 없는데 지금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 아 여기도 있어 오 온다 온다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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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오호 비닉스 쓰고 있어 비닉스 음 난 좀 만지 있네 멍청이들이 날 쏘고 있잖아 히즈 히즈 저쪽에 바보 하나있다 재밌겠는걸 자비장 온대요 가자 강 가자 자기장 안에서 막자 점마 따라가 점마 따라가 저 일본에 어 어? 어? 온다고? 아 저거 열기구 타고 가네 오케이 오 땡큐 점막 괜찮은 놈이왔네 고맙다 일본인 땡큐 재팬니즈 아리가또 일본인 으흠흠 윙작동 자 라이프라인 패키즈를 요청할게 기프트 기프트 너 몇살이야 저새끼 대답이 없네 저새끼 대답이 없네 됐어 흠흠흠 필요한 말만 하나보지 와이 아이니드 샷건 앰모 아이니드 샷건 앰모 샷건 타력을 좀 찾았어 땡큐 쎄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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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작동 나이스 윙작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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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되네 남، 그서도 윙작동 아 하 암 크흠 레이스 포탈 탔어 반대쪽으로 하나 봐 일단 넘어가자 흠흠흠흠흠 어우 잘하면 1등 하겠는데 이거? 아 저쪽 있었다고? 어? 오호호호호호호호 싸봐라 싸봐라 이 새끼야 여기 있다 랄프야 내 뒤뒤좀 봐줘 저 안에 있어 저 안에 가자 가자 짜증난다 고? 고고고 킥고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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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어놨나요? 아니아니 반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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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새끼들 그 위치 땄다 맞다 복싼 복싼 운력장이 우리를 로우케 올려줄거야 가까이 일자 실드 충전 좀 아직 못받아봤어 실드 다담았어 실드 다담았어 실드 다담았어 죽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 존날받게 게임 안해 야 이거 빨간색 갑박 내꺼야 어 냈어 아 맞다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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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꺼 궁탈래? 궁타자 궁타자 일로와봐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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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와? 아 그래 알았어 1-2 1-2 1-1 어 자리 너무 좋은데 씨바 스나가 없어 아 굿굿굿 굿좋굿좋 아니 힐을 왜 자기장마 아 에너지탄 씨바 이거 엘스타는 너무 근거리용이라서 피스키퍼 피스키퍼를 좀 잡아야 되는데 총 바꿔버릴까 여기서 그래 카빈 하나 써야 돼 카빈 아니야 카빈 쓸거야 카빈 쓸거야 어 지른다 총 개좋은데 뒤에 있어? 어 정말 못쏘는데 여기있다 여기있다 내 조준선에 적군 내 조준선에 적군 다른 군대가 머리를 밀고 들어온다 폭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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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잡았다 장전중 그 위에 별별이도 있어 나머지 사진만 찾으면 되겠다 개인들인가? 그러면 끝났어요 위치 뒤쪽으로 존나 뺐네 전마들 응 못잡죠? 어 뭐야 어디갔어 아 애들 졸나 아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아 나 이제 스나하나랑 라풀하나랑 들고다녀야겠다 개새끼도 존나 짜증난다 오우 일본인 잘한다 야 너 정말 멋진 아이구나 너 정말 잘한다 진짜鐘 너 정말 귀 cake тра 진짜었어 너 정말 친해진 너 정말 благ이다 이렇게 이 게임을 잘하는 일본인은 네가 처음이야 나 pén이 옐로우 옐로우 こんなにこのゲームが上手な日本人は 君が初めてだよ wait wait last enemy 마지막 적 있으니까 같이 가서 백업해라 아니 살려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最後の敵がいるから 一緒に行ってキックアップしなさい あ、わかりそう うや、いま、絶んな素晴らしい うおわ ほんと、だわの うおおおおお や、でー早いんで やっぱりのサインを? いやぁしい デジョーゼだね ゲシャキです 사비 사고와요? 사비 사고와요? 3명이거든? 응 나 ㅈㄴ 쏘고 야 좀 쏴줘 쟤네들 나 초월이 없는데? 야야야야 나 쏠거 같은데? 어 총알도 없고 ㅅㅂ 아무것도 없어 주먹질이라도 갈께 그냥 이 ㅅㅂ 놈마 야 이 ㅅㅂ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ㅅㅂ 놈들어 야 이 ㅅㅂ 개새끼야 야 이 ㅅㅂ 놈들어 야 이 ㅅㅂ 놈들어 나 살려 나 살려 아 나이스 아 아 붙잡 붙잡 니혼진 챔피언스 이스 니혼진 굿게임 굿게임 땡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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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모야호 무야호 와 삼랭크 지렸다 오케이 오늘 게임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일요일날 저녁 11시에 뵙도록 하죠 저는 아프리카 오브 갓 탤런트 그래서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갓 오브 아프리카인가? 아프리카 갓 탤런트 아프리카 갓 탤런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갈게요 빠잉 갈거야 아프리카 갓 탤런트